사과,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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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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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건데는 위쪽에서 번호 보고 내려오실게요. 다른 손님들이 길게 오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2번 오세요, 2번. 3번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유. 우유. 공게장소스. 번호표 뽑으시고 위쪽 대기요.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이 번호예요. 은행이랑 똑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번호를 보고 내려오실 거예요. 미리 내려와야 되지 않을게요. 줄인 줄 알고 손님이 줄을 서시기 때문에 여기 4번까지만 계세요. 4번. 4번까지 계시고 나머지 거는 위쪽 대기 하실게요. 배운 게 밑으로 가게 해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4번 손님 주문 받을게요. 4번 고생이. 오우. 어흥이가 맛있죠? 어흥이가 꼬인 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인분. 어흥이 놓고요. 네네. 네네. 그서 먼저 부어줄게요. 2. 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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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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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8번. 8번 오셨어요. 8번. 10번. 8번. 3번. 꼬인. 포장 가능하죠? 네. 뽁꼬리 1인분하고 튀김 2인분. 떡볶이 2인분이나. 1인분이야. 1인분이다. 튀김 2대요. 튀김 2대요? 네. 손님들. immortalны. nie. 주문을 더 시키하세요. 벌 inclusive는 수 Generalinho . sorti good. 저res o . 다ru phải như 으 chân. 모여 계시지 않고 번호 이렇게 뒤에 거 보시고 내려오실게요 은행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건 한 입 좀 해주시면 돼요 떡볶이, 이건 튀김 2개 튀김 2개야? 잠시만요 어? 제가 놓고 가시면 돼요 2인분에 튀김 4개 주셨죠? 4개 주셨으면 10,000원에다가 16,000원, 7,000원 드려드릴게요 반송 주세요 반송 주세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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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셨어요? 단독, 단독. 여기 어디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튀김 두 개요. 네. 튀김 두 개 있어요. 매운 소스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네. 자, 위에 대기하실래요? 지금 8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해가지고 매운 거 1, 2, 1. 네. 두 개 주무세요? 자, 먼저 드릴게요. 9번 오세요. 10번 오세요. 10번 오세요. 9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잠시만 2분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네, 어머니 잠시만 2분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네.